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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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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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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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웃기게 해야 돼. 웃는게 무서워. 안내면 찍어봐. 외부, 외부. 어, 됐다. 가위바위보. 렛츠고! 시작! 빨리. 학습 오겠다. 제가 하나 할까요? 제가 하나? 먼저 해주세요. 내가 먼저 할게. 제가 강아지를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강아지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강아지 풀리는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흰색 강아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 이름이 뭐니 하면서 너 핸드폰 번호 뭐야 이러면서 막 보호자 어딨어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어떻게 하냐. 진짜 이거 주인 찾아줘야 된다. 안 그러면 얘 유기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여기 등 하늑에 이제 이름표랑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번호를 이러면서 동호자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문? 왜? 왜? bạn weer 인가요? 저 HEY. 메아지? 안녕하세요. ksią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